지금 보고 있는 것은 깃두라미 깃두라미 입과 눈을 보고 있어요 깃두라미는 머리가 머리에서 바로 그냥 눈이 막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입도 희한하게 생기고 매크로니로 찍어보니까 깃두라미가 희한하게 생겼다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곤충원은 또 틀려요 바로 머리에 가 머리 바로 위에가 눈이 있고 바로 또 얘가 입이 있어, 입이 조시 앞에 두고 앞에 나온 거 하얀 거 이빨인가 어차가 하여튼간에 곤충 중에서도 메뚜기 깃두라미는 또 희한하게 생겼네 지찌개지지 않고 음이 움직일까 음이 움직이면 시원하게 생기고 묘하게 생겼다는 것이 실감나네 그 희한해 깨뜨라미는 여기까지 움직이니까 한번 더 찍어야 되겄네 왜 움직이냐 신기했네 신기해 깨뜨라미는 여기까지 끄응 깨뜨라미 입, 머리, 눈 다 포함이 되네 깨뜨라미는 여기까지 끄응 감사합니다.